아니 근데 감독님은 삼류 선수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왼발을 잘 쓰고 싶어서 오른발을 안 쓰고 일부러 오른발 축구하고 압정을 꼽고 연습을? 그건 맞습니다. 제가 그래서 압정에 한 두 번 찔려본 경험이 있어요. 무의식 중에 이제 압정을 어디다 넣어? 여기 있잖아요. 여기다 압정을 거꾸로 꼽으면 아 공을 딜로 찰 수 없으니까? 그렇죠! 거기로 만약에 무의식 중에 탈면 그냥 압정이 찌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를 안 쓰기 위해서? 그렇죠. 그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? 저는 봤죠. 그래서 흥민이 같은 경우는 운동한다고 시작하면서 발 씻을 때도 왼발부터 양말 신을 때도 왼발부터 바지나 옷 입을 때도 왼발부터 신발 신을 때도 왼발 운동량에 딱 들어가서 볼터치 할 때도 왼발부터 그다음에 이제 슈팅 연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1.5배 정도 횟수를 더 줬죠, 왼발에.